xsfm입니다. p o d e r a 오늘은 콜롬비아 스프리모 어떠세요? 적당히 쓴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아련한 단맛 부드러운 향과 맛의 최고급 마일드커피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콜롬비아 스프리모 오늘의 첫번째 사연은 기예형씨의 아주 억울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UMC님 한승준님. 저는 고등학교 시절 야간 자율학습이 없는 주말이면 버스비를 아껴 만화책을 보려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교통비는 원래 쏠쏠한 작은 아이템들과 바꿔지죠. 저는 이제 얼음 간 음료를 사는데 버스비를 종종 이용했습니다. 그걸 1리터짜리를 들고 세정거장을 걸어가는 쪽이 버스를 그냥 타고 안 먹고 오는 쪽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그렇군요. 버스비. 저는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었기 때문에 저에게 아낀다라는 것은 식비밖에 없었던 거죠. 용돈이라는 것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식비는 결국엔 굶으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대부분 음반을 사죠. 기억납니다. 풀빛소리방. 학교 앞에 있는. 거의 독점에 가까운. 졸업한 이후에 학교 앞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있더라고요. 진짜요? 거긴 좋구나. 그런데 물론 졸업을 엄청 오래전에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진작에 골프용 품점이 돼서 음반 가게가. 다시 말해서 졸업한 이후에 갔다는 것 자체도 20년이 넘은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바뀌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퇴근길에 가끔 돌면 거길 덜 지나가기 때문에. 학교 앞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을걸요. 요파시에서 재즈를 추천해달라고 그랬더니. 엔냐를 추천해줬더니. 아 사장님. 저에게 음악적 혼란을 일으킨. 그렇구나. 엔냐도 재즈다. 좋은 음악입니다마는. 네. 아니. 엔냐 싫대요. 그러니까요. 재즈달라고요. 이건 엔냐 싫어요. 이게 아니에요. 김광민 씨의 김광민. 피아니스트 김광민 씨 씨지 않습니까? 수요 예술모델을 하셨던. 새 앨범이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전 앨범을 주셨죠.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앨범이 아마 2집인가. 그럴 텐데요. 3집이 나왔다면서 1집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 1집이라 표기가 안 돼 있고. Let us from the earth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내신 앨범인데. 생경하니까. 그때는. 싸운 줄 알죠. 여러분.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십니까? 그럼요. 사장님이 그 기라고 하면 긴 겁니다. 네. 그래서 한참을 또 그것이 새 앨범인 줄 알고 들었죠. 잡지를. 도서관 가서 잡지를 펼쳐보지 않는 한은. 네. 혹은 서점에서. 정보를 곧바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안승준 분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역시 삶의 방식은 제가 옳다라고 믿을 때가 많아요. 뭐죠? 대화하면 안 돼요. 준비해서 물건만 사면. 그냥 아예 다 적은 다음에 이걸 주문하고 다음 주에 또 옵니다. 그걸 받아. 대화를 안 했어요. 제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때 쓸 수 있어요. 25년 후에 한 43초라도 썰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말재가는 좋아해요. 네. 학교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면 누군가 자전거를 훔쳐가서 학교 근처 동네 노인정에 세워두고 냈습니다. 인사성이 바르던 저는 그 근처에 사는 할아버지와 마주치면 인사를 하곤 했는데 따지고 보면 자전거를 세우는 일 말고는 그 동네에서 아무런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동네 노인정 옆에 산다는 정도를 알고 있었지요. 그래도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자주 보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인사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먼저 다가가고 인사를 하는 게 어떤 리워드가 있다라는 확신을 몇 가지 계기로 알게 되면 인사성이 바른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칭찬이죠. 그래 인사 잘하네 뭐 이런 거. 저는 왜 그랬죠 그럼? 그럼 칭찬을 못 받았나 보죠. 아니 칭찬을 해줬을 수도 있거든요. 칭찬하고 지랄이야. 이렇게 사람은 말았나? 아니 근데 그거는 방금 그 전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리워드랑 상관없는 성격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걸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습관처럼 했습니다. 그렇죠. 어린이의 어떤 의무이자 어떤 어린이의 소명 같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인사를 잘하는 어린이가 됩시다가 제일 중요한 모터였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서 살았어요. 그 사실에서는 이런 사람을 출마 중독이라고 부르기 바랍니다. 물건을 인격화하고 애착을 가지는 편인 저는 당시 자전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생이 되도록 탔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낡은 자전거가 고장 날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삼땡땡 자전거에 가서 부품을 갈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전거포가 동네에 늘 핫했죠. 맞아요. 그래도 자전거는 점점 늙어갔고 자전거에 늙어감이 서글펐던 저는 사람으로 치면 흰머리 염색을 자전거에게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가끔 보면 이렇게 아예 페인트 칠을 한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도색에 대한 지식이 없이 뿌렸다. 그렇죠. 이런 게 확실해 보이는. 맞아요. 그래서 휠 다 꺼먹게 되니까 나가긴 하나 싶은. 고문가? 그러니까요. 어떤 스틸의 재질이 하나도 없이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탁한. 그러니까 마스킹 테이프의 개념이 없는 칠. 그렇죠. 라카를 살까 페인트를 살까 색은 무슨 색으로 할까 고민을 거듭한 끝에 당시 제가 꽂혀있던 빨간색으로 라카 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굿길 철문점에 들러 라카 두 개를 사들고 집에 가면서 어찌나 설렜던지. 이거 진짜 갑자기 추억을 소환하는 사연이네요. 맞아요. 이렇게 자가 도색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티셔츠를 리폼했었어요. 라커를 가지고 했던 일이. 티셔츠에다가 라커를 뿌렸어요? 네. 마스킹을 도안지를 가지고 했었죠. 글자를 만들었죠. 그 당시에도 그거는 있었긴 했을 텐데. 티셔츠 물감은. 그건. 라카를. 미술한 놈이. 아무튼. 미술 색전으로 가면 사람이 얼어붙어가지고 큰 문방구에 가도. 뭘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니까. 라카를 티셔츠에 하면 빨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벗겨지죠. 떡지 떡지 응고가 되나? 아니요. 그게 여러 번 칠하면 그랬을 텐데. 그때는 또 여러 번 더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한 번 칠하고 말잖아요. 살살살살 벗겨졌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라카가 분사되면 안 되는 부분을 신문지로 감싸고 마스킹을 했네요. 신중하게 자전거를 칠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다시 태어난 자전거는 자신의 나이를 속인 듯의 자전거 같았습니다. 물론 제 기분이 그랬겠죠.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기에 다음 주 토요일에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했고. 토요일에 등교하던 시절입니다. 익숙하게 자전거를 노인정에 세웠습니다. 새로 친한 자전거는 빛이 났고 저는 하교를 기다리며 수업을 듣는 둥만 둥했습니다. 자전거가 너무 좋아서죠. 학교가 끝나고 빠른 걸음으로 노인정에 도착해 잠궈뒀던 자전거를 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할아버지가 노인정에서 달려나오더니 갑자기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할아버지.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저. 왜? 제 자전건데요? 할아버지. 아니 그럼 이거 자전거를 왜 이렇게 뻘겋게 칠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격양.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색으로 칠해요? 라고 대답했으면. 그러니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격양되어 있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전거가 낡아서 칠했는데요. 어쩐지 제가 침착할수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잃어버리는데 지금 이 자전거가 그 자전거랑 똑같아.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하는 얘기죠. 아 땡폰을 잃어버리고 이런 소리하는 새끼가 어딘게 있을 것이냐. 내가 잃어버리다. 땡폰하고 똑같아. 아 이 케이스 하고 다닌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너 이 케이스 왜 달고 다녀? 아니 왜 빨간 캐치를 했어? 원래 빨간색인데요? 빨간. 원래 빨간색이 어딨어? 유투가 어째네. 다툼하고. 아니면 이제 케이스 벗겨봐. 거봐 빨간색 나와. 너 빨간색을 가리려고 흰색 케이스를 하고 다닌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꼴인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자전거랑 똑같다. 보급형 자전거라는 게 있었을 수 있죠. 기억헌데 웬만한 도시에서 말이에요. 완성품 제조 자전거 업체 주로 많이 타고 다니는 거 딱 두 브랜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삼땡땡이고 하나는 뭐였지? 랩땡땡? 그게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 이 자전거 초등학교 때부터 탔는데요. 저는 집에 가야 한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막무가내로 저를 도둑으로 몰았고 침착했던 목소리가 떨리며 화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다양한 자전거 브랜드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모두 삼땡땡을 탔는데 당연히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쯤 노인정에서 화투를 치던 어르신 너다섯 분이 소란함을 느꼈는지 밖으로 나왔고 지고 있는 사람이 그랬겠죠. 나가자. 지금 한참 이기고 있는 사람은 물론 제가 느낀 노인정에 대한 느낌은 캔들어진 소리 하나만 나와도 다 나와봅니다. 아 그렇군요. 심심하니까. 왜냐하면 누군가는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 뭔가 사행성 놀이는 반드시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매일 인사를 하던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도둑이라는 소리를 20분 정도 듣던 저는 머리끝까지 억울함이 올라와 반쯤 울멍이는 상태였고 매주 인사를 하던 할아버지를 발견해 너무 기뻤습니다. 그 순간 매주 얼굴을 보던 할아버지가 구세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빨간 자전거가 제 자전거라고 확인해줄 증인 같은 존재의 말이죠. 저 할아버지 저 아시죠? 이거 제 자전거라고 말해주세요. 라며 인사 외에는 처음으로 그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인자한 모습으로 인사를 받던 순한 얼굴의 할아버지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그게 나도 잘 기억이?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인자하긴 하셨지만 노인정 내에서 짬이 안 되는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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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막내. 네. 그리고 이제 같은 갱이잖아요. 78살인데 막내.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바로 지난주도 인사를 했는데 거의 1년을 인사를 했는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 수 있는지 완전히 침착함을 잃은 저는 화가 나서 그럼 경찰 불러요. 라고 했고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며 20분간이나 저를 도둑 취급했던 할아버지는 그러면 경찰서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화가 났지만 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저는 욕 대신 눈물을 흘리며 내 자전거를 자신의 자전거라고 주장하는 할아버지와 함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파출소로 가는 와중에도 할아버지는 자꾸 저에게 도둑이라고 했고 가면소 뭘 대화를 하죠? 아 그러니까요. 생일치앤한다고요? 권력이니까요. 그런가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을 시켰다라는 거죠. 어떤 말투로 이게 막 이렇게 옆구리 쿡짐 도둑 님 도둑 왜 굳이 말을 걸어? 만만해 보이니까겠죠. 그렇겠죠. 연차가 권력으로 작동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세던 시절이니까 말이에요. 저는 화가 나서 울먹이는 와중에 이게 제 자전거로 밝혀지면 할아버지 사과하세요. 라고 거듭 말하며 걸었습니다. 이게 지금 몇 학년 때? 고교 시절이었던 것 같죠. 몇 학년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 거군요. 파출소에 도착했을 때 그 안에는 라면 냄새가 진동했는데 이게 이제 적게도 볼 수 있고 나쁘게도 볼 수 있습니다. 파출소에 가면 왜 라면 냄새가 나는가? 파출소만이 안 가보셨겠다. 파출소로 가면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안 가봤지만 갈 때마다 라면 냄새가 나서 이게 로테이션을 도는 것인가? 한꺼번에 먹지 않고 라면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경찰 아저씨들이 한쪽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경찰 아저씨가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할아버지는 내가 도둑을 잡았어. 제가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나요? 이건 무슨 저 서부 개척시대 같은 소리를 현상금 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발끈해서 이거 제 자전거인데 저 할아버지가 자꾸 도둑 취급해요 라고 말했지만 경찰 아저씨들은 저를 도둑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훔치지 않았다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고 저는 결국 부모님께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아 하나 기억나요. 자전거 절도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평범한 친구들 중에 그 친구들이 즐겨 쓰는 수법이긴 했어요. 칠세로하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되파나? 그 루트까지도 판내로 모르겠어요. 칠했으면 되팔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프로페셔널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이게 이제 저 어쨌든 칠한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편견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기혜영 씨는 여전히 결백적으로 무게를 실어도 좋은 게 초등학교 때 대체 얼마나 좋은 걸 샀을 거라고 지금 되게 훌륭해 보였겠습니까? 아주 좋은 물건으로 보였을 리 없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제 자전거가 할아버지의 자전거라는 증거가 없는데 왜 제가 도둑 취급을 받았는지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게요. 어떤 재판은 여론 재판입니다. 그걸 일찍이 아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지금 상당히 궁금한 게 지금 이 경찰서를 둘만 간 건지 아니면은 가자 이러면 다들 할아버지들 다 갱갱들이다. 이기던 분 빼고 다. 어묵 먹다가 이렇게 가자 애들아 가자서 골목 가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골목을 가득 채운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거기서 이제 고등학생들이었는데 그 바람인가 영화? 그 외에 그 그분 나오시는 거 있잖아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거기가 뭔지 알아요. 결국 몇 시간이 지나 아이고 계속 붙잡혀 있었네요. 아버지가 오셨고 두 눈이 퉁퉁 부어 파출소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한 아버지의 동공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지각, 결석, 술, 담배 어느 것 하나 하지 않는 사고와는 거리가 먼 제가 이곳에 앉아있는 게 황당했는지 아버지는 헛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헛 웃음을 지었습니다만 쓰셔도 완벽한 문장입니다만 앞에 자기 얘기가 좀 써있죠. 내가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이다. 저와는 다르게 침착했던 아버지는 아버지 여기 타이어는 지난달에 삼땡땡 자전거에서 갈았고 안장도 얼마 전에 갈았습니다. 삼땡땡 자전거에 확인하면 이 자전거가 우리의 자전거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오시기 전 몇 시간 동안 계속 저를 도둑 취급했던 경찰들은 민망해하며 그 할아버지에게 경찰 여기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 자전거가 맞네요 라고 말했고 초지일관 저를 도둑으로 몰던 할아버지는 갑자기 허허허 웃으며 하하하 그러게 말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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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경찰 아저씨들 삼땡땡 자전거에 전화해서 확인도 안 하던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동네 일에서 판결권 같은 걸 행사하는 것 자체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경찰들은 거의 매일같이 하루종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가장 먼저 했어야 될 게 확인 절차 증거 할아버지 쪽은 증거가 있느냐 학생증은 있느냐 그런 것들을 취합할 문제인데 지금 뭘 하느라고 몇 시간을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파출소의 분들은 동일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강렬하게 이 일은 하고 싶지 않다. 둘 다 이상해 보여 이러면서 어쨌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됐고 황금 갔던 토요일 시간을 목소리를 높이고 울며 보낸 전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도둑 취급을 받으며 몇 시간을 보낸 것에 억울함이 폭발했고 할아버지께 소리쳤습니다. 저 이제 이거 제사전거니까 이제 사과하세요. 제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파출소 안에 가득 메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못 들은 척 파출소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직한 출구 전략 저는 너무 화가 났고 억울했고 구두로 약속을 했기에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파출소를 빠져나가는 할아버지의 뒤를 따르며 계속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럼요 굉장히 비겁한 어른이에요 지금 이 할아버지는 다른 걸 떠나서 굉장히 비겁합니다. 아까 가는 길에 계속 이렇게 쿡쿡 지르면서 도둑 도둑 했잖아요. 이제 기혜영씨가 가면서 쿡쿡 찌릅니다. 사과 불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할아버지의 동네는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 있었고 저는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동네에 도착할 때까지 따라붙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 빨간 자전거를 끌며 뛰어오고 있으셨지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저에겐 아버지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지 않아요. 왜죠? 너무 신나 보이지 않을까요? 사람이 제일 신나 보일 때가 자전거를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볼 때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죠? 되게 여유있어 보이고 콧노래를 부르지 않는데 콧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팔자로 가야 되거든요. 정말 꿀벌처럼 속도를 맞추려면 그리고 가끔 두 사람 사이를 큰 원을 그리며 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모로 파리나 벌 같네요. 정확하게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는 타지 않습니다. 너무 한량 같아 보일 수 있거든요. 사실은 기영씨가 안 볼 때 아버지도 타보셨다가 분위기 깨지는구나. 하면서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뭐 아버지의 진의는 의중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를 그냥 그대로 하게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태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마음에 들어요. 대신 뭘 나서주지 않고 일단은 자전거를 끌며 천천히 따라오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제가 애아버지들에도 물어 뭐 약간 이런 물든 말든 언제 저런 경험을 하게 해보겠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저에겐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으며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귀찮게 나오게 해서 미안하네 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이야 진짜 비겁한 인간이군요. 누가 보면 아는 사이 같지만 그러네요. 그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죠. 사실은 반말이죠. 미안하네.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중년한테 존대하십니다. 보통. 그렇죠. 이게 또 옛날 분위기예요. 반말 안 해요. 아버지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안타깝네요. 저 같으면 반말하지 마시고요. 아이한테 사고하시죠. 라고 해야 될 일이죠. 또 90년대 아버지들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못했죠. 이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지금 어른과 아이로 지금 지어져 있겠죠. 그렇죠. 어른스러운 행동이란 뭐가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카테고리를 이렇게 물으면 우리 가족에게 내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그러고서 옛날 어른들은 꼭 아이들과의 어떤 일들은 책임지지 않는 쪽을 당연히 여기던 경우가 까참 많았네요. 그러니까요. 기억납니다. 카테고리가 어른인 게 본인이 당신이 어른인 게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른답게 어른스럽게 라는 어떤 그 프레임 안에서 허허 웃을 뿐이겠죠. 네. 할아버지의 사과 방향은 엇나갔고 저에겐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셨습니다. 심지어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지요. 약속된 사과를 받지 못한 저는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집으로 갈 때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사과 왜 안 하세요? 역시나 할아버지는 못 들은 척 하시더군요.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께서 나이가 들면 사람이 착각하고 그래 라며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네. 하지만 저의 화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난생처음 도둑 취급을 받았고 사과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라는 아버지의 말도 몹시 섭섭했습니다. 잘못된 뭐 이 말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순서가 잘못된 거죠. 생각보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이런 문제로 섭섭했던 경험들이 하나씩 머리속에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오래갑니다. 네. 굉장히 오래가고요. 이것이 자기에 대한 어떤 신의 라고 생각할 텐데 당연히 그렇죠.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게 단계이기 전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관계도 분명히 어느 순간 도드라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취급을 한 걸로 남아있을 테고 그렇다면 어른인 당신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라는 것도 남아있을 테고요.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20년이 지났지만 그때 일은 아직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럼요. 그날 밤 아버지가 잠꼬대로 누군가를 향해 욕을 하지 않으셨다면 제 화는 더 쌓였겠죠. 제게 이해하라고 했지만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셨는지 아버지 잠꼬대군요. 아닙니다. 아씨펄 아니라고요. 여기 이제 씨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아씨펄 아니라고요. 우리 애가 귀한 이 가는 소리 분한 마음의 새벽까지 잠이 들지 못한 저는 아버지의 잠꼬대를 배경음삼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평생의 도둑이란 소리를 가장 많이 들었던 좋게 된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자전거는 학교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낡은 자전거라 누가 훔쳐가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저보다 많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사과를 잘하는 어른이 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총총 기예형올림 기예형씨가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잠꼬대 중에 의성어가 많아서 놓친 게 있는데 우리 애가 드르릉 귀한 딸 드르릉 잡새끼 있네요. 따님 이셨는데 그렇군요. 갑자기 더 감정이 이입이 됩니다. 아버지도 분명히 어떤 판단 이전에 아버지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성격이 있는 거죠.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아직도 그거에 환몰되어 있을 때니까 나보다 어른일 때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거에 환몰되어 있는 시절일 수도 있는 거고요. 손희상 선생하고 다른 방송 선생이 많이 얘기했는데 00년대는 새로운 시대가 아니었어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80, 90년대의 연장이었지 당연히. 사회 분위기는 똑같았어요.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젊은 세대의 여러분들께. 00년도에도 실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는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이에 대한 대접도 서로 이만큼 받았어요. 이만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과가 그렇게 의심 이런 거는 정말 백번 양보해서 앞뒤 정황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듯이 십시다. 이 사과가 더군다나 학생에게 그 사과가 그렇게 왜 어려웠을까요? 정말. 그니까 말이에요. 기예영씨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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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